다른 곳이 있나요? 아... 아니요. 아... 그냥 왕? 발락타이 거의 다 왔다 오늘 안전은 정성이고 올해 내내 볼 뻔했다 왕이 발락타이 라는 마을 이름을 지어줬대요 바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 락은 마을 그래서 태국인이 좋아하는 마을 근데 너무 중국스럽다 빨간 빨간 여기 옆에는 이렇게 강이 있나보다 근데 엄청 조그만한가 봐 마을이 여기 500바트 막 이렇게 한눈에 보이네 일단 저희가 숙소를 또 안 구하고 와가지고 숙소를 일단 구해야 돼서 아고다에도 나와 있는 게 좀 없고 그냥 구글맵에 정보만 있는 숙소여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숙소 자리 있냐고 방 있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짐도 좀 풀고 있으면 짐도 좀 풀고 그럼 재정비를 하고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얼마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아까 환전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뭐 엄청 여유롭진 않아서 숙소가 한번 얼만지 이따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만 보면 우리나라 부산 빨간색 포장마차 그리고 위에 보면 다른 나라 태국이 아닌 거 같아 그치 나 첫 번째 그냥 지나가다가 본 숙소 한번 여쭤보려고요 안녕 사와디카 룸? 나 한 번 티네? 어 어 2피플 어 We are not reservation 이렇게 예약을 안 하고 와도 할 수 있다는 점 끝방이다 끝방이 많아 응? 끝방이 많아 이렇게 아 딱 이렇게 되어 있구나 괜찮은데? 응 수건이 있고 화장실을 문 생각보다 딱 좋네 응 딱 판이 있대 그치 굿 굿 응 How much? 아 1,000원 아 1,000원 4만원 38,000원 정도네 근데 I want to see I want to see view 아 1,000원 어 아덜룸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밖에 안 남았네 우리는 이거 그 뷰를 보고 싶은데 오 오 약간 아쉽다 그치 아 아 오케이 컴백 응 어 띵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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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어떤지 빨리 빨리 결정하네 어제 차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응 그 우리 둘이 딱이잖아 응 오빠랑 막 샤랄랄랄라 하고 이 뷰 솔직히 오빠랑 안 봐도 돼 잠자리 때 응 나 그냥 혼자 봐도 돼 우리가 여기서 이쪽을 봐야 이쁜데 지금 저쪽의 숙소가 많으니까 여기 다 숙소잖아 그럼 우리 여기서 해버렸어 하자 귀찮아 나 수지 힘들어 맞지 그냥 하자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게 맞나 응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도 다 나갔는데 다른 데라고 해서 안 나갈 건 아닌 것 같고 한 자리니까 그냥 하는 게 맞아 맞지 사실 바쁘구나 하는 게 맞으니까 솔직히 저는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귀찮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앞에서 무카 타 먹고 맥주 마시다가 헤롱헤롱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끝방인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옆에 방 없으니까 그렇지 원래 양쪽에 있는데 산조람이 그냥 나오면은 나와서 구경하면 되잖아 아 그래 우리 이따가 한바퀴 돌자 그래 나와서 구경하면 되니까 헬로 원다우젠밭 콩콩카 아침에 그 뭐야 식사가 있대 아 아 잇 아 아 아 오케이 김동리 예예 오케이 엠 그 묵가타 묵가타? 아 예 레저베이션? 북북 북 북 내가 내가 아껴 응 어 아 아 묵가타 묵가타 묵 그럼 몇 시에 먹을래? 어 상헌 응 아 아 오케이 유 잇 잇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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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식도 주네 그러니까 조식 포함 천밭이야 응 그리고 바로 앞에서 묵가타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바로 앞에 보고 자네 개꿀이야 이 정도면 좋아 여기 너무 끝이라 진짜 오기 힘들겠다 저기로 넘어가면 미안한 거야? 그러나 아 아 여기 너무 끝이라 진짜 오기 힘들겠다 저기로 넘어가면 미안한 거야? 그러나 짠 안녕 안녕 저기로 가자 응 이쁘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다 사람들이 여기 좀 모여있어 여기 고군묵 같아 그러네 여기 들어가 보자 그러네 여기도 이쁘다 여기도 이쁘다 여기도 이쁘다 여기도 이쁘다 여기도 이쁘다 여기도 이쁘다 근데 여긴 묵가타가 아닌데 묵가타가 아니네 어떻게 이게 안 담기지 미치겠네 응 이쁘다에 와인 한잔 와인? 응 이거는 플럼 스위트 포도 같은 거 응 그리고 이거는 인디안 구스베리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같아 잘 모르는 거 아닌 거 같아 맞아 맛있지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? 약간 쓰다 How much? 2,500 이거 괜찮네 이거 만원밖에 아니네 250이네 그러니까 만원 괜찮다 만원이면 하나 사가도 괜찮을 거 같아 오케이 팩 팩 팩 팩으로 하자 오빠 이거 뭐야? 플럼이다 오빠 와인 한 줄도 맛있겠다 그냥 센 거 센 와인 난 이 버섯 먹고 싶다 이거 한 거야 220 버튼 고구마 겠지 고구마야? 그리고 이거 녹차 초코 바닐라 맛있어 왜 이렇게 이거 고구마 고구마 근데 이런 거 만져보면 녹차 밑 같은 거 사전에 그런 거 말린 게 저기 있던 거고 그대로는 이건가 봐 여기도 특징을 알았어요 뭐? 결국 바뀌는 건 없구나 다 똑같은 거 있어 아 나 근데 진짜 사서 여기서 딱 옷 입고 찍었으면 레전드인데 아니 근데 오빠 진짜 다 똑같은 거 있지 나 여기 뭐 가격 1400 800 아 이거는 뭐야 980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조회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이런 것도 살 수 있어요 지금 못 삽니다 나 약간 외로운 거 같아 너? 약간 외로운 감정이 이런 감정인가 싶어요 마음 하나가 공허한 게 외로운 건가 외로운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지 근데 사람 받고 싶다 이런 생각 졌어 또라이야? 오빠가 사랑 안 주니까 오빠에게 받는 그건 다르지 오빠 나한테 사랑을 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데 생각해보면 사랑인 거지 응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어 너는 그게 문제야 여기서 조그마한 것도 사자 오빠 한번 볼까? 살 거 있나? 오빠 이런 거 하나 어때? 내가 쓰는 방법 알려줬지? 오 오 괜찮아?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니 진짜 딱 맞아 그치 딱 맞긴 딱 맞지 그런데 멋은 없어 얼굴에 그러니까 맞는데 얼굴이랑 안 맞아 그게 뭔 말이야 와 이런 텐트에서 자면 얼어 뒤지겠는데 어 진짜 저기 앞에 닭이 있는데 새벽에 닭 엄청 오르겠다 헉 이거야 아 나 싫어 오 좀 밝아졌어 이제 이따 봅시다 저희는 저희는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안 쉬면 기절 상태 저희는 좀 쉬겠습니다 여행에도 시식이 중요하죠 그렇죠 저희는 쉬러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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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먹겠습니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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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이렇게 팍 퀘에서 거품이 많이 나야 몸에서 확 이렇게 소맥을 많이 앉을 텐데 찌뿌봐도 못 들었어요 민지가 야채신경만 써도요 오빠도 할 수 있는데 한사람은 이렇게 하는게 나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오뎅이랑 두개만 오빠 다 우리 맥주 하나 짠 자 원샷 할게 없어? 뭐? 할게 없어 많이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자 한마디 하자 우리의 남은 여행을 미하여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 우리 오빠랑 같이 함께 있어서 넌 먹어봐 응 나도 고맙다 나랑 있어 오빠 먹어도 될 것 같아 응